선의 초조라고 알고 있는 달마스님의 이입사행론 안녕하십니다. 오늘은 선의 초조라고 알고 있는 달마스님의 이입사행론이라는 것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선이라는 곧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법의 본질을 선에서는 그냥 곧바로 가리켜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해서 곧바로 자기 마음을 가리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달마스님의 이입사행론에서는 첫째는 이치로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해서 이치로 들어가는 것을 이입이라고 하고 수행으로 가는 것을 행입이라고 하는데 즉 선에서 가리키는 직지인심의 방식이 이입이라면 즉 법을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것이 이입이라면 즉 이치적인 진리를 곧바로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주로 후대의 선에서는 이렇게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방식으로 곧바로 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펴는데 달마스님의 이입사행론에서는 사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치는 이 하나의 법이지만 현상에서 보면 현실적인 우리의 수행으로 본다면 또 마음 공부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좋으냐 현실 생활에서 내가 사람들과 부딪히고 현실을 이렇게 내가 족족 다가오는 온갖 인연들을 받아들일 때 있어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다른 선어록이 가지지 못한 아주 훌륭한 이런 방편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는 옛날부터 이 부분이 아주 그 뭐랄까 마음에 들더군요 우리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데 이 진리로 들어가는 도로 들어가는 입도의 문에는 크게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데 첫째는 이치로 들어가는 이입이고 둘째는 수행으로 들어가는 행입이다 이 이치로 들어간다라는 이입은 다시 말하면 소위 가르침의 밥탕을 두고 근본을 깨닫는 것이다 즉 이 가르침 법에 바탕을 두고 근본, 본질 자기 마음이 뭔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입 사행론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동일한 참성품, 불성이라는 것을 가졌으나 객진 번뇌와 망상에 덮여서 참성품이 나타나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깊이 믿는 것 그걸 이입이라고 합니다 즉 누구나 일체 중생은 동일한 참성품을 자기 본 바탕, 본 마음, 본래 면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만 객진 번뇌와 망상에 덮여가지고 이 참성품이 나에게 드러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 그것이 이제 이입이라고 이치로 곧바로 들어가는 문인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원리는 알더라도 곧바로 이 내 마음이 무엇인지 참성품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수행으로 들어가는 문, 다시 말하면 좀 방편으로 들어가는 문 조금 쉬운 마음 공부의 길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마음 공부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쓸 수 있느냐의 어떤 네 가지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수행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소위 네 가지 수행을 말하니 기타 나머지의 모든 수행은 다 이 가운데 들어있다 무엇이 네 가지 수행인가 첫째는 보원행이요 둘째는 수연행이며 셋째는 무구소행이고 넷째는 침법행이다 라고 해서 네 가지 행이 나오거든요 무엇이 보원행인가 도를 닦는 수행자가 고통을 받을 때는 마땅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과거의 무수겁 가운데 근본을 버리고 지마를 쫓아 모든 육도의 생명을 받아 유랑하면서 수많은 원한과 증오를 일으켜 위해를 끼치기를 한량없이 해왔다 지금은 비록 이런 악을 범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모두 전생에 지은 악업의 과보가 익은 것이니 천신이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달게 감수하여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바른 이치와 상응하여 원한을 녹이고 도에 나아가기 때문에 보원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괴로운 일이 생겨났을 때 괴로운 일이 생겨났을 때 그 괴로운 일을 어떻게 마음을 써서 돌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스스로 과거에 지었던 인과응보 자연스러운 인과응보의 어떤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한심을 혹은 적개심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을 보원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마음 다투려고 하는 마음, 적개심을 가진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 그게 수행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법에 입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세상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상이 나를 괴롭혔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다 세상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다 세상의 어떤 정치나 제도 때문에 내가 힘들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바깥 탓을 하면서 남들 탓을 하면서 살아오기 쉬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일체가 이 마음 하나뿐이구나 나와 너가 주객으로 둘로 나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에 입각해서 이 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행위 어떤 행위냐 바로 이 보원 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게 됐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보면 사실 남탓하느라고 괴로운 게 많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과도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믿게 되면 내 스스로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나약하고 지혜롭지 못한 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보원 행을 실천하게 된다면 이 괴로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내가 구족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모든 힘의 원천은 나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세상이 나와 세계가 둘로 세수로 나뉘어져서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게 됩니다 나와 남을 둘로 나누지 않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내 문제구나 세상의 문제라고 여길 만한 것이 그 어디에도 없구나 내가 느끼는 모든 괴로움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남탓하지 않고 바깥을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탓하지 않고 원망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자기 문제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원행을 실천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수연행이라는 말을 해요 저도 그런 번명을 몇 분에게 지어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보살님들 번명 보면 수연행 보살님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절마다 한두 분씩 계신 것 같아요 이 수연행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요 수연행이라는 말은 연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입사행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연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이 본래 없으며 업을 인연으로 고락을 받는 것은 모두 연을 따라 조건 따라 생긴 것일 뿐이다 훌륭한 과보인 영광과 명예를 얻을 때는 이것은 과거의 업으로 인해 얻은 것일 뿐이지 연이 다하면 다시 없어진다 그러니 어찌 기뻐할 것인가 라고 여긴다 이처럼 얻고 이름을 모두 연에 따라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고 맡겨 놓음으로써 마음으로는 늘어남과 줄어듬이 없이 기쁨의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고 다면이 도를 따른다 이것을 수연행이라고 한다 주어진 인연을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인연은 막 더 가지려고 집착하거나 싫은 인연은 밀쳐내고 거부하고 없애려고 애쓰고 조작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법계의 일이구나 여기 나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행의 첫 번째 구절에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연법이라는 것 부처님 초기 불교 경전에 연기법이라고 나오는 연기법을 설명하는데 초기 불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연기법이라고도 하면서 무화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연기가 곧 무화를 설하는 겁니다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 또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임시로 이렇게 모인 것을 내가 허망한 망상으로 나다 라고 이름 지은 것 뿐이고 분별한 것일 뿐이고 또 세상을 타인이다 라고 분별한 것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화합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생겨나는 것이고 조건이 맞지 못하면 생겨나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세상은 내가 만들려고 길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이 안 벌립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어도 조건이 맞아지지 않으면 건강해지지가 않는 거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인연에 달린 일입니다 연기법에 따라서 연에 따라 수연행으로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난다 인연 생기를 알면 인연법이 곧 무화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연이 시키는 거구나 인연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길을 쓰고 노력해도 안 될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최선은 다하지만 인연 따라 주어진 인연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인연에 순응합니다 인연을 수용합니다 인연을 받아들입니다 수연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왔을 때 좋은 걸 받아들일 뿐이고 싫은 일이 왔을 때 싫은 인연을 받아들일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인연 따라 든다면 그 또한 내 인연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익혀왔던 내 관념 생각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래도 이걸 더 하고 싶고 저건 하기 싫어 이런 말이 마음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건 더 해도 좋습니다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 나는 대로 해도 좋지만 결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취사 간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로 취사 간택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취할 건 열심히 취하고요 버릴 건 열심히 버립니다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것도 하지 않는 게 중도 행위고 수연 행위고 무취사하는 게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과도하게 취하지도 말고 과도하게 버리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과보기 싫은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더란 말이죠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없는 걸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더란 말이죠 이게 이제 말의 어려움입니다 중도의 길은요 해라 하는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 하는 길도 아니에요 하라 하고 하는 것에만 치우쳐 있다면 그것도 한쪽에 치우친 극단이에요 그래서 중도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취사라는 건 뭐냐 하면 수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거지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현실은 가난하지만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현실은 아이가 공부를 못하지만 공부를 더 뒷바라지해서 더 잘하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좀 힘든 조건이 펼쳐져 있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용하라는 것은 그걸 최선을 다해 하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 가지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되 함의 없이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 갖고 싶은 걸 가지도록 노력은 하되 결과는 내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다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미리부터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삶의 안주에서 삶을 변화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게만 살아야 그게 무소유의 정신일까요? 아닙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당연하지만 하다못해 절이 무조건 가난하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절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와서 법회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갖추어지고 절이니까 수련대에 가면 절에 가면 무조건 여름에 찜통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본문을 드려야 될까요? 에어컨 딱 틀어놓고 시원하고 쾌적한 속에서 그럼 본문 들을 수 있는 게 좋죠 한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도심의 어떤 절에서 도심의 큰 폭의당을 어떤 스님이 지었는데 아주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디자인을 너무 깔끔하게 세련되게 현대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절이 이렇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다 절은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은 반드시 가난해야만 한다는 것도 집착이에요 취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세련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취하는 생각이에요 어느 게 옳고 그른 거는 없습니다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 생각이 문제이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왜 불자라고 가난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도 좋습니다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래저래 사람들이 하도 무슨 자식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괴로워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비유를 드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유를 들다 보니까 그러면 스님 말씀은 아파트 집값 오르는 것도 안 좋은 일이고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는데 집값이 오르면 좋은 일이죠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죠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라면 다 해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인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사회도 발전을 하고 뭔가 안 좋은 것을 더 열심히 뭔가 변화 발전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바를 하되 함의 없이 한다 최선을 다하되 그게 안 되더라도 결과에는 내가 개의치 않겠다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겠다고 내맡기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연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도에 완전히 맡겨놓음으로써 이런단 말이에요 연에 따라 맡겨놓음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맡겨놓는다 결과는 내맡긴다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연 따라 무엇이 인연이에요? 밖에서 오는 것만 인연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혀와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이것도 인연이에요 또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면 그 또한 인연이에요 그럼 그 말들을 듣고 그 말들을 잘 취합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또 내가 내 가슴 뛰는 일이 나는 돈 버는 일이다 나는 공부하는 일이다 나는 음악하는 일이다 자기 가슴 뛰는 일이 있다면 그게 자기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인연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또한 인연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열심히 해야죠 소극적으로 살라는 게 인연법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산다 그러나 결과는 내 일이 아니다 결과는 법계의 일입니다 인연의 일입니다 인연에 완전히 내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나는 그저 할 뿐이다 내맡기고 할 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무게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정말 최선 다해서 하는데 안 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제가 군 생활 오래 하면서 군에도 보면요 정말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 군불자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나 장교 부사관 군무원님들 이런 분들 정말 오랫동안 군법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정말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라고 진급하려고 노력 안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맡겨버려요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이 사람이 누가 봐도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첫 번째 보원행 원망하지 않아요 남들 탓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뭔가 딴짓해서 내가 떨어진 거 아닐까 딴 사람은 탓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뭔가 이 어떤 인사 시스템이 잘못되고 진급 시스템이 잘못돼서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세상을 탓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다 진급이 되고 안 되고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다 그저 내 인연이 어느 길에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간부님들 진급에 떨어졌는데 지혜롭게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딱 이거예요 보원행과 수연행을 정말 저절로 실천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진급 떨어졌는데 남들 탓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인연이다 이거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럼 복이 많고 복이 적은 게 아니다 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급 떨어지면 아 복이 적어서 떨어졌나 보지 그렇지 않아요 굳이 말한다면 군대복은 좀 적은 거죠 근데 군대복이 아니라 사회복이 있나 보죠 그 사람은 그러면 복이 많다 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문제로 돌린단 말이에요 남들을 원망하지 않고 보원행을 실천한단 말이에요 남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수연행으로서 인연을 따를 뿐입니다 내맡기고 내 길이 여기가 아닌가 보구나 다른 곳에 내 일이 있는가 보지 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인생에는요 누구에게나 어떤 인생의 여러 챕터들이 있습니다 책도 보면 소제목이 있지만 굵직한 중간 제목들이 있잖아요 챕터들이 있어요 인생에도 어떤 학생의 시기가 있었다면 학생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새로운 챕터에 시작되는 그런 인생이 있죠 그러다가 한 직장을 또 그만두는 시기도 있습니다 보살님들 같으면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아주 고생하는 그런 인생의 챕터가 있지만 그래서 인생 자식에게 인생을 올인하면서 사는 그런 시기가 있지만 또 그 자식들이 내 뜻과는 다르게 내 손을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나의 필요 내 손이 별로 필요가 없는 시기가 되어서 풀쩍 떠나가버려서 되게 원망스럽거나 되게 우울해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인생의 챕터가 바뀐 거거든요 자식이 이제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 새로운 챕터에 돌입한 겁니다 그럴 때 인연 따라서 아 수연행 인연을 따라서 나에게 인연이 바뀌었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구나 이걸 이제 빨리빨리 허용해지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제 애써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걸 돌이킬 수가 없다면 이미 주어진 인연이라면 그걸 온전히 빨리 허용해야죠 어떤 사람이 빨리 허용할까요 과도한 집착이 없었던 사람 원하긴 원하지만 결과는 내맡기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내가 간절히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떨어졌어요 쿨하게 오케이 쿨하게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까지 그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는 날 딱 툭툭 털고 뒤돌아보고 내가 할 일 또 최선을 다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수연행이에요 질척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거 옛날 챕터에 인생의 그 찬란했던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질척거리면서 그때의 어떤 찬란했던 순간을 자꾸 떠올리면서 남들에게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남들이 지금까지도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시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뭐랄까 도전하고 이 삶의 이 새로움에 새로운 학년에 이제 적응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새로 올라가면 옛날 중학교 때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건 소용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거기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친구들과 전혀 새롭게 아주 생기어린 즐거운 눈으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아주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는 챕터들이 계속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연행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니까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집착 없는 열정 아 여러분 그 집착 없는 열정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 정말 집착 없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있잖아요 아 뭐랄까 참 막 가슴이 뜹니다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막 감동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데요 전혀 뒤끝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 내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게 사람을 감동하게 만드는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뛰어나니까 무엇을 해도 승승장구할 거야 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승승장구를 하든 실패를 하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무엇이든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일 사람이구나 과도하게 막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거기에 몇 날 며칠 쭉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느라고 허적되는 허우적되는 시간을 보내더라도 짧게 끝낼 사람이구나 요즘 말로 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쿨한 사람 아주 심플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 챕터에서는 최선을 다해요 마음을 내서 열정적으로 그러면 안 되면 딱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 무소구행은요 무소구행은 구하는 바가 없는 행이에요 구하는 바가 없는 행 이제 어록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소구행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미혹하여 곳곳에서 탐내고 집착하는 것을 구함이라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성품을 깨달으니 이치로서는 속세를 떠나 있어 마음이 편안하여 아무것도 함이 없다 모양을 따라 삶을 운행하지만 삼남한상이 다 공이기에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욕망하는 것도 없다 공덕천과 흑암녀는 항상 서로 따르고 쫓는다는 사실을 안다 삼계에 오래 머무는 것은 마치 불타는 집과 같고 몸이 있으면 모두 괴로움이니 어느 누가 편안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요달하기에 육도의 존재를 버리고 생각을 쉬어 구하는 것이 없다 경전에도 구함이 있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고 구함이 없는 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구함이 없는 것이 참으로 도의 행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의 무소구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보원행이 바탕이 되고 수연행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소구행을 실천합니다 무소구행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바가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예 구하는 것 없이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하되 구하는 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것을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마음공부를 점점 하며 살다 보면요 저절로 이렇게 되어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저절로 이게 익어가지고 익어가지고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옛날 선호록 같은 걸 읽어보면 정말 정말 가슴 뛰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이 나를 괴롭혀서 괴로울 때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괴로울 때 괴로울 때는 괴롭지 않도록 노력하면 된다 노력했는데도 괴롭다면 그냥 울면 된다 괴로워서 울면 된다 아파하면 된다 쿨하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무소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는 게 그렇게 바라는 게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진 않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차피 어차피 배는 고파요 도를 깨달아도 배는 고파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무언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뭘 할까요 과도한 집착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해요 과도한 집착 없이 무리하지 않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 뵈니까 저는 제가 부산에 절을 열고서 이것저것 무슨 전도제니 기도 무슨 각종 기도니 절기 행사니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법회를 너무 심플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절이 되느냐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았는데 저만 그랬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절에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 절은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절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법회만 있습니다 법회만 그냥 이럴 법회만 딱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법회날 제가 법회하러 갔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기 반야신경도 안 하고 나오라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하고 나갔더니 그냥 법회 시작합니다 하고 죽비 세 번 딱 치고는 다 이렇게 딱 좌선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앉으니까 죽비 세 번 딱 치고 법문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문 끝나니까 죽비 세 번 치면서 반배하고 합장하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퇴장하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그 스님께 이렇게 해서 절이 운영됩니까 똑같이 여쭤봤죠 막 크게 늘리거나 막 이럴 마음 크게 없고 그냥 월세 낼 정도 이렇게 그냥 대고 그냥 뭐 밥 먹을 정도 그냥 대면 됐지 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 어쩌면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일 수 있겠죠 그것만이 절대 옳다라고는 저는 보진 않아요 근데 어쩌면 가습존자처럼 그런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할 일이 없으셔서 그냥 정말 일을 착 줄이고 그렇게 사시는 것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면 그러나 또 그것만이 또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남방불교 가도요 그냥 윗바사나만 하는 스님들인 것 같지만 그분들이 사람들 돌아가시면 천도 해주고요 또 결혼하면 추건해 주고요 아이 태어나면 가서 추건해 주고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으로 갈 때까지 스님들이 그 옆에서 작게나마 이렇게 마음 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건 한단 말이죠 나쁜 일 아닙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것만이 좋다는 생각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그 모두가 아름답단 말이죠 왜? 무소구행을 실천하고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구하는 바가 없어요 크게 집착하고 욕망하는 바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성향에 따라 인연 따라 최선을 다할 수도 있어요 뭔가 법회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최선을 다해 하는 절도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아름답습니다 과도하게 집착하는 법 없이 한다면 물론 거기에 막 뒷생각이 개입된다면 그건 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무소구행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과도하게 집착하고 머무는 바가 없고 구하는 게 적으면 그만큼 삶이 가벼워지고요 인생이 너무 가뿐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칭법행입니다 칭법행 칭법행은 쉽게 말하면 법과 하나가 되는 행인데요 빨리 읽어드리면 칭법행이란 자성이 청정한 이치를 법이라 한다 이 도리를 믿고 이해하면 모든 상이 공하여 번뇌에 물들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지혜로운 자는 능이 이 도리를 믿고 이해하여 마땅히 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칭법행이다 칭법행이라는 게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할 수 있겠죠 법에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에 따라 살았죠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았고 분별하면서 내가 내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믿어서 생각을 쫓아가면서 좋은 건 더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 싫은 건 어떻게든 내 인생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집착해서 그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괴로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따르는 삶이 바로 중생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생각 아닌 길 분별 이전짜리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지라는 이 본성짜리 이 법이라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부처님 진리 이 진리를 내 중심에 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저 석가모니 부처님께 2500년 전에 있었던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에게 이미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법이고 도고 마음입니다 그 자리를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선이고 선의 법문들이고 팔만대장경이라는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침법행이라는 것은요 이 네 가지 행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데 늘 내가 법을 중심에 놓고 산다는 거예요 분별을 중심에 놓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중심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뵈면서 저도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요 아 이것은 하나의 승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BTN 채널이 보니까 이번에 또 한 40만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요 40만 명 이것은 하나의 승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을 같으면 어떤 부파나 어떤 종단이나 종파가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이 법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로 가지는 이 법 하나에 마음을 두는 삶 이 침법행의 삶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 모여있는 어떤 승가 그것이 바로 승가고 이런 어떤 도반들이 공부인들이 모여서 늘 내가 법이 그립고 이 법을 내가 깨달아야겠다라는 것이 내 인생에 일본과는 중요한 일이 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게 바로 심출가거나 이게 바로 승가구나 이게 바로 스님이 되는 길이고 계율을 스님의 계를 받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스님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심출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출가한 수행자들이 법을 중심으로 세상일도 물론 하지만 법이 으뜸가는 일본 왜? 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니까 법이 불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괴로움의 문제를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가자 하는 게 침법행이거든요 법을 1등에 두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침법행을 통해서 법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까지 이렇게 보원행과 수연행 그리고 무소구행과 침법행이라는 우리 선의 초조이신 달마스님께서 설해 주신 그리고 이 이입사행료라는 것이 달마스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현실의 마음공부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러시아 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